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미생물 개념 시퀀스를 NGS로 한 것을 맵핑을 해서 인서서시나 딜레이션이 일어난 부위를 찾거나 또는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난 시퀀스 배리언트들을 찾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또한 원다우전 진원 프로젝트에서 정상인의 DNA를 얻어 NCBI에 있는 표준 개념의 맵핑을 함으로써 역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이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걸 애노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또한 캔터 샘플과 정상 샘플 사이에 차이가 있는 소마틱 체세포 돌연변이를 발굴하고 그걸 애노테이션 한 것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NGS는 짧은 DNA 리드를 참조 개념에 맵핑함으로써 변이를 발굴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또한 이 맵핑된 리드들의 depth를 이용하면 샘플에 존재하고 있는 메신저 RNA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RNA를 시퀀싱으로 인해서 메신저 RNA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연량이 높았던 메신저 RNA는 그렇지 않았던 메신저 RNA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분자가 시퀀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RNA 시퀀싱에서는 세포 내에 있는 메신저 RNA를 추출하여 상보적인 CDNA로 변환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샘플에서 샘플이 컨디션 1는 투머고 컨디션 2는 정상 세포 이럴 때 각각에서 RNA를 뽑아냅니다. 메신저 RNA는 폴리에이테일을 가지고 있죠. 그거로부터 CDNA, 컴플리멘터리 한 CDNA를 합성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CDNA를 프라그먼트를 내서 만들고요. 적절한 사이즈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양 끝에 링크를 달아서 NGS 시퀀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NGS 시퀀싱 된 것은 Paired End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퀀싱이 안된 부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념에다가 맵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Axon 부위에만 맵핑이 되고 Intron 부위는 맵핑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트랜스크립트가 트랜스크립트는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인트로림이 빠진 것이니까 이 트랜스크립트를 결국은 이제 시퀀싱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CDNA로 변환해서 시퀀싱하는데 그 이유는 RNA를 직접 시퀀싱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에 이 DNA의 시퀀싱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바와 같이 잘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CDNA를 만들기 위해서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메신저를 CDNA로 변환하는데요. 그 과정은 실험적인 바이어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샘플을 비교한다면 그런 일은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는 많이 덜 수가 있겠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샘플을 동일한 조건에서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CDNA를 만들게 되면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에서 오는 바이어스는 상당히 상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신저 RNA를 CDNA로 변환하여 NGS 시퀀싱을 하여 얻어진 RNA-Seq의 리더들로부터 각 메신저 RNA의 양을 발현량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참조 개념 서열이 고품질로 완성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전사가 되는 메신저 RNA들이 모두 다 잘려져 있다면 RNA-Seq 리더들을 메신저 RNA에 직접 맵핑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Map to Genome이 아니라 Map to Transcriptome에다가 맵핑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맵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사체 서열의 합은 전체 개념의 1, 2%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맵핑이 되겠습니다. 굳이 개념에 맵핑할 필요 없이 전사체에다가 직접 맵핑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사체가 표준 개념에서 나오는 전사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럴 때는 RNA-Seq 리더들을 개념 서열에다가 직접 맵핑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Exome Sequencing 데이터를 맵핑한 것처럼 Exome 부위에만 맵핑이 될 것입니다. Exome Sequencing 할 때는 Exome 개념을 무작위로 자른 것이라 보다 보니까 Exome만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Exome 주위에 있는 인트론도 일부 따라오게 되죠. 반면에 RNA-Seq에서는 우리가 전사물을 시퀀싱한 거니까 이런 전사체를 시퀀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트론이 전혀 시퀀싱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개념에다 맵핑을 해서 전사체를 알아내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고 전사체를 직접 맵핑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전사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사체에다 먼저 맵핑을 하더라도 맵핑되지 않는 리드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참조 개념에 따로 맵핑하는 단계별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사체육